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 술 취해 하는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자를 믿은 내가 바보란 뜻이야. 술 취해 하는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뭔 말인지 알아? 헛똑똑해. 아닌가요? 맞아요. 엄마는 결혼을 일찍 했어야 돼. 몇 살 때? 내 나이 22, 23. 그런 무렵에 결혼을 했어야 돼. 19에서. 빨리 더 했네. 더 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19서는 뭐하냐? 19서 결혼해서 평생 내 떠올리기 싫은 인생을 살았을 거야. 남자라면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대답 좀 해 주시고요. 말 끝까지 달아주셨잖아요. 네. 대답하고 고기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구독자 잡는다고 소문났어요. 대답 안 하고 고기만 까딱까딱 하면 나는 구독자 잡은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장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엄마는 내가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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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통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숨통을 다 조임해서 내가 집을 뛰쳐나오라는 사주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남자가 없으라는 사주라고요. 남자가 있으면 내 인생 줘줘요.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건 모르죠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현실을 그리구 사는데. 맞으면 맞고 틀면 틀리고 엄마가 남자 땀에 덕을 봤으면 아닌데요 나 남자 밥 먹고 살았는데 하시고 덕을 못 봤다면 맞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때는 잘 살았죠. 한때는 잘 사면 뭐하냐. 지금이 거지가 돼 있는걸. 알아? 지금 그렇죠. 그니까 대답 잘하시라고 나랑 싸우자고 지금 더모로운 것이 아니잖아. 그치? 나는 엄마 최대한 점을 잘 봐줘야 되고. 엄마는 내 말에. 내 말이 맞다면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쵸? 그쵸? 내가 말했지 저번에 우린 노트북 먹고 사는 무당이다. 잘 찍어야 된다 했죠? 어느 멘트에 내가 그런 말을 날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인상 쓰지 마세요. 나 싸우자고 막 덤비네. 엄마 성격이 싸우자고 덤비는 성격인가 봐. 나 누구하고. 누가 말 잘못하면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성격인가 봐. 지지 않나 봐. 성격에. 내 잘못 없으면 지지 않죠. 절대 만만치 않는 성격이야 지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모르고 무녀를 욕하는데 우리 무당을 욕하는데 무당은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속과 점을 보려면. 그 사람 성격까지 내가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나 지금 엄마랑 싸우려고 덤비잖아. 근데 보살님이 저하고 민간인하고 싸우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일을 안 싫으면 엄마를 안 싫으면 내가 점을 어떻게 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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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좀 봐.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엄마는 오늘 답답해서 뭔가를 풀자고 온 거잖아. 네. 그러면 나는 엄마에 대한 점을 봐줘야 되겠지. 네. 내 첫 번째 남편 없어라야. 네. 그치? 네. 첫 번째 남편 이별 아니면 사별을 해라는 사주야. 네. 그치? 네. 그러나 엄마 이 머리에선 또한 내 첫 번째 남편한테 가슴에 응어리 진 게 너무 많아라야. 그치? 가버린 망자지만. 알아듣겠어요? 네. 여자로서 너무 많이 맞았다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가급점은 필요 없지만 내가 왜 가급점을 이야기를 하냐. 마음속으로 맞았다고? 그렇지. 가급점을 왜 이야기를 하냐. 엄마한테는 남자가 없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네. 만약에 내가 백억을 갖고 있다. 천억을 갖고 있다. 돈이 나면 엄마 한 장 하는 사람이야. 지금 돈 모으는 욕심 있지. 돈 모으는 다 누구나 돈이 나면 한 장 하나 다 해. 근데 엄마 지금 나한테 좀 느꼈을 때 그게 너무 좀 집착이 심해. 돈의 집착이 많이 심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급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남자도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라야. 두 번째 남자 한 번 물어봅시다. 얼마나 살았어 두 번째 남자하고? 22년을 살았어? 20년을 살았어? 22년. 22년? 네. 그 정도 됐지. 22년? 정확하게 내가 맞혔지. 22년 살아서 엄마 나이 몰라. 나이 모르지만 불과 22년 산 남편. 내 첫 번째 남편하고 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렇지? 말을 하자면 오래 살았지만 엄마한테 말했지. 백억이 있든 천억이 있든 엄마를. 엄마보다는 돈의 눈이 멀어. 엄마 돈 가지고 지들이 마음대로 휘 둘린다는 말을 하는 거야. 한 번 믿어주고 또 한 번 믿어주고 또 한 번 믿어주고 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질 수 있다 하니 엄마는 또 그 말을 믿고 그 아닌 줄 알면서 믿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아닙니까? 제 돈 들어간 건 아니죠 두 번째 남편한테는. 엄마 돈이 들어갔던 그 사람 돈이 들어갔던 결혼하면 그 사람 돈인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부부 돈 아닌 거야? 맞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그 그냥 산 게 아니라 부부로 22년을 살았냐고 내가 말을 했잖아. 네. 그럼 정확하게 맞혔잖아. 그렇지? 그러나 내 재산을 다 지키지를 못하라야. 다 달렸죠. 그렇죠? 백억을 있으면 뭐하냐 천억을 있으면 뭐하냐 엄마가 같이 사는 남자한테는 엄마가 다 돈을 날려버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 가슴을 맞아라 내 머리를 맞아라 그래서 엄마가 아마 여기가 화병 머리병까지 다 머리까지 쪼이들고 있을 거예요. 화병이 있다고 그래요. 어 심해요 여기가 그래서 엄마가 내가 엄마한테 싸운 걸 자고 덤벼잖아. 그니까 누구하고 누가 엄마한테 조금만 말 잘못해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요. 응 저 시발 내 나한테 왜 지랄이야. 저 엑스 엑스 같은 거 땡땡이 같은 년 삐 나한테 얘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시발 오늘날 내가 이기나 니기나 단판 한번 지어보자. 엄마 성격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지. 네. 응? 그 성격은 어디서 오겠어 이 직심에서 오겠지. 응? 그러는데 참 팔자 더럽다고 응? 이 남편하고 이십이 년을 살았으면 진짜 부부잖아요. 그쵸? 돈 날려 내 서방 날려야. 맞아요. 맞죠? 돈 날려 돈 날려 내 서방 날려. 어? 그러면 서방 날렸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겠나? 엄마 두고 다른 여인하고 눈 맞아서 바람나서 집 나갔다는 소리겠지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싸움 딱이 안 될 수밖에 왜 안 되겠어 나부터 싸움 딱 되겠다. 아니 잘 나갔어요. 그치 아니 잘 나갔는데 처음에는 이십이 년 전에 살았을 때는 그래도 부부로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신 낳고 살았으니까. 그렇지 부부로 재미나게 내가 첫 남편의 망자로 들어온다마는 첫 남편의 받지 못한 사랑에 비해서는 두 번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남편이 슬슬 변하게 시작을 하는 거야. 어? 7년 엄마 살기 7년 전부터 슬슬 뭐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못 되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다 까먹어 가면서 알아들어요? 다 망해 가면서 자식이 있다면 자식 앞으로 줄 돈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알아들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개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돈을 다 날렸는데. 날렸죠 날렸으니까 맞는 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알았죠? 이것도 깐죽거리는 것도 엄마 성격이에요. 지금 깐죽깐죽 거리면서 뭘 봐요 제가. 엄마 성격대로 점을 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남한테 깐죽거리지 마세요. 아니요. 내 생활이 너무 당하는 세월이 너무 크다 보니. 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제 악받쳤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있죠. 그게 그럼 깐죽거리는 거지 뭐가 깐죽거리는 거예요 아무나 보면 시비 걸자는 뜻이지 그게. 근데 엄마가 참 있잖아. 나는 엄마가 오늘 이걸로 정말 보러 온 건 아닌 거 알아. 엄마 문서 하나 가지고 나한테 정말 보러 온 건 맞아. 근데 문서 하나 갖고 정보기에는 조금 답답해.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원래 사주 팔자에 아까 내가 남편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 뜻이 그 뜻인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내가 폭풍을 맞아라. 비바람을 맞아라. 진짜 여기에 서리를 맞아라. 심장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렇지 썩어 문드러지지. 그런 걸 갖다가 참고 이날 일평생을 살았다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삼 년 전부터 육 년 전부터 종부 종주부는 이미 찍어졌어. 뭔 말인지 알아. 그 돈. 건질라 엄마 돈은 안 들어갔다 치지만 엄마 돈 맞아 부부로 살았으니 못 팔고 못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써버렸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그래 남편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집절 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기집절 아니라고 사업에 돈 들어간 것보다 기집애한테 돈 돈을 더 써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더. 화가 나는 거야. 내 말 틀린 거 아니지. 맞죠.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깐죽고 그런 것은 엄마의 성격에 지금 화가 잔뜩 들었다는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혈이 통하지가 않아요. 엄마가 지금. 혈이 돌아줘야 되는데 혈을 돌지를 못해. 엄마 건강 챙기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야. 왜 걔 망나잇. 삐삐 같은 사람 만나서 그만큼 고생했고 내 마음속에 그나마 이 사람의 인제는 내 종주비의 남편인가 보다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삐가 엄마를 이렇게 걔. 못같이 만들었어. 안 그래. 그러니 엄마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 피도 눈물도 없어 지금. 엄마 마음이 그래. 피도 눈물도 없어져 버렸어 마음이 이제는 내가 아무리 여기다 심장에다가 우리가 바늘 찌르고 침을 놓으면 피가 더 흘리잖아. 근데 지금 엄마 마음이 피도 눈물도 없어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엄마가 그렇게 돼버렸어 언제부터 엄마가 그렇게 마음이 넓다고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렸다고. 응.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지금 젤로 지금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 가슴에 지금 한자락에. 그 우울증은 누구나 있어요 이 정도면 우울증은 누구나 있지만 내가 지금 무기력해졌어요. 아무것도 뭐가 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냥 나를 놔 버렸어요. 옛날에 나는. 그냥 기분인 기티 반지 끼고 백화점 딱딱 다니면서 아까 깐지 끈다고 얘기했죠 야 저거 얼마야 야 저거 얼마야 야 저거 구두 얼마야 너. 그렇게 살았던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살았던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말해서 오이로 듣지 마세요. 이제 무료점사를 볼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아. 그렇지. 시벌할 그 무당한테 내가 개요금 먹고 옛날 같으면 시벌 나 전 안 봐. 내가 왜 개요금 먹고 너한테 전 봐야 돼. 그럴 엄마가 무당이 오거나 말거나 시벌 듣고 있어야 돼. 그 인생을 산 만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피바람이 얼마나 지금은 내 가슴속에 한 응 전라도 분 전라도 분이 두 번째 남편이야. 전라도라면 전라도 가고도 싫겠다. 싫어요. 내 고향이 전라도 순천인데. 그 사람 어디예요. 장음. 장음 전라도 장음 순천하고 좀 떨어져서 다행이네. 순천 우리 막내 신우 살아서 많이 갔는데. 순천 어디. 영양도. 나 순천 승조이라서 몰라 시에서 하고 살 좋고 산골짜기에서 살았어 근데. 나 엄마한테 한 소리는 하고 지나가야 될 거 같아. 전 남편한테 자식이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하나는 잃었어요. 저는 한 번도 유산한 적도 없고 아들 둘 낳고 애기 못 낳게 하고. 그러면 엄마가 엄마 말이 맞겠죠 그쵸 근데 나한테 이상하게 셋으로 비춰서 그럼 하나 더 놓고 살지. 그러면 그러면. 지금 남편한테. 아 그 셋이 되는구나. 아 내가 일을 못했네 엄마한테 자식이 세 명이 비춰서 나는 셋이라고 내 말 틀린 것은 아니야 또 풀리면 못한 것 뿐이지 그치 그치. 근데 왜 이 애기한테는 두 번째 애기한테는 애지중지해 지금 엄마가 애지중지한다고 마음속에서. 그렇죠 그치. 이 애 하나만 먹고 살았어 지금. 제 아빠가 버리고 갔으니까. 아니 마음이 엄마 마음이 그렇다고 엄마 마음이 아까 자식이 둘이 내가 두 명이냐고 세 명이냐 이야기를 했잖아. 둘이한테는 아니 하나한테는 마음이 애지중지해 가슴속에 자식 이야기하면 이제 마음이 열려 근데 다른 둘이한테는 다른 아까 전 남편한테 자식한테는 왜 이렇게 모진 엄마가 됐어 한번 물어보자. 그때는 어렸을 때 남편 이제 제 아빠 죽고 둘을 아들 둘을 여년생으로 기르다 보니까 좀 강하게 키웠죠. 강하게 키운 거하고. 엄마 마음이 없는 거하고는 틀려요. 없고 그러지는 않은. 아니요. 지금 내가 왜 이리 말하냐면 지금 자식한테는 여기가 있어요. 근데 옛날 자식들한테는 여기가 있어요. 마음이. 차별하지 말란 뜻을 말하는 겁니다. 두 자식들한테. 다 엄마 자식이에요. 뱃속에 난 자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둘이한테는. 돈이 뭔지 앞서게 들어와요.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그 손은 무슨 말이냐. 두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더라면 악바리처럼 살았더라면 내 엄마한테 손 내빌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들이 자기가 독립을 해서.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 치지만은 또 자식 엄마가 그 전 난 자식들한테 또 막 뭘 해줘야 되나 봐. 큰 아들이 지금 저는 자식들한테 한 번 자식들이 때문에 속삭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큰 아들이 아직 저 장가를 안 갔으니까. 장가 가면은 내가 옆에서 보살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서 쪽으로도 뭐 엄마가 돈을 대줄 일이 있나 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게 호프집을 그것도 이제 어떤 분 도움받아가지고 나보다 참 착하다고 해가지고 저를 이제 꽂아가지고 지금 그걸 호프집을 하는데. 나가면은 그거 가지고 편의점을. 좀 해서 우리 큰 아들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 말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냐 지금 엄마가 가슴속에서. 너무 못 안아준 것도 엄마로서는 한이 되고. 그렇죠. 또 그렇게 내면 자식한테 스트레스도 엄마가 엄청 받고 있어서 말한 겁니다. 돈을 웅크 지고 분명히 망할 걸 엄마는 알고 있어요. 이 애한테 장사를 내가 아까 편의점 해준다고 그랬지. 해주면 이 아이들이 과연 잘 끌고 나갈까. 엄마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못 키워서 다 못 키워서 해줘야 된 건 맞아. 그러나 내 또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고. 아까 애들 착하다고 그랬지. 엄마한테는 착한 자식일지 몰라나. 애들은 엄마한테 너무 많이 원망을 하고 있어. 왜 엄마는 재혼하자마자 엄마는 애들한테 전까지 같이 뛰어버렸어. 두 자식들한테.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았지만 같이 뛰어버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두 번째는 나는 자식한테 내가 하나는 이렇게 오고 둘은 이렇게 내려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는 자식한테 너무 정을 썼다 보니 내 온 두 자식들한테는 엄마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세요. 거기 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소홀했겠죠. 소홀했겠죠. 하고 그것만한 투로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그 애들 지금 엄마한테 그 애들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 아이들 마음을 타서 그 아이들은 엄마한테 그냥 내 엄마한테 필요할 때만 내 엄마가 아닌 정말로 엄마가 가엾고 불쌍하게 느껴야 되는데 엄마한테 원망만 가득 차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키웠는데요 다 키우지를 못했어요. 다 정 못 줬어요. 못 줬죠. 예 인제 인정하시죠. 그것을 흰이라고 바빠죠. 그니까 그 정 못 줬을 때 차라리 새아버지라도 애들한테 친아버지가 돼서 종을 줬더라면 괜찮은데 이 애들도 눈치밥만 있는 눈치밥을 먹고 살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니까 오늘 내 앞에서. 괜히 엄마 마음 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부끄러운 건 그런 건 없고. 그니까 그냥 부끄러운 거 없으면 엄마가 약간 차가운 성격은 맞아 문을 좀 닫아버린 거 있어 그러나 이 자식들이 나이를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에 결혼을 했다면 이 자식들은 컸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더 많이 나이가 많겠지 그러나 그 자식들이 아직까지 세상에서 헤매고 있잖아. 그럼 엄마가 좋겠어 그거 보는 엄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어 그리고 엄마 나이하고 자식 나이 좀 넣으세요. 제 나이하고요? 네. 볼 뻔 잘 나와요. 나이만 적어요. 역시 이미 세하고. 생일은 넣지 말고. 나눠도 돼요. 우리 아들은 마흔 세 살. 치즈비 이십삼 살. 엄마 차가운 성격이 많네. 작년 재작년에 3년 수 전에. 접시물을 코 바꿔 죽으라는 사주야. 맞아요. 잘 살고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네. 정말 숨 못 쉬어 숨 못 쉴 만큼 내가 숨이 뒤로 머리가 젖혀져서 뒤로 넘어져라 빙빙 돌아라 밖에 나가도 빙빙 돌아서서 내가 쓰러지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내 모든 걸 그때 다 날려버려라야. 맞죠 내 아까 천억이 있던 백억이 있던 그 나이 때 내 모든 것을 다 날렸어. 그러니 엄마는 내가 그랬잖아 엄마 목숨하고 바꿨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큰 자수는 이 큰 자수는 생일 좀 넣어요. 이 아이가 돈이 없는 애가 사주에 돈을 안 갖고는 애는 아니에요. 사주 돈을 갖고 왔는데 뭐가 문제냐 끈기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끈기가 없어서 용의 대가리는 있는데 용의 꼬리가 없어요. 시작은 찬란해요. 시작은 멋있어요. 이거 말빨이 엄청 세요. 그래서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조각이에요.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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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내가 아까 말했지 돈을 움츠러주고 왜 아들한테 안 푸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이걸 엄마가 못 믿어서 엄마 가슴속에서 재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자손이 언제부터 괜찮으냐. 내가 앞으로 향후 2, 3년만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준다면 이 자손이 마음 잡고 실증 안 내키고 산을 쫓아가라. 바다를 쫓아가라. 그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라고 믿어. 그게 산은 누가 가겠어. 무당들이 산에 가잖아 매일 밤마다. 밤 미술 맞으면서 눈바람 맞으면서 빛바람 맞으면서 무당들이 산에 가. 이 사주를 우리 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알아들어? 이 아들 많이 빌어주세요. 안타깝게 생각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봐 문서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요. 지금 하는 장사 장사 그걸 언제 나가겠나 그거. 이거 이거 나가서 엄마는 이거 나가면 엄마 뭐 할 건데. 뭐 돈도 없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뭐 총 있는 게 뭐가 거의 이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되나 생각 중인데 우리 큰아들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 편의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걸 엄마가 편의점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편의점을 이제 이거 나가면 왜 그러냐면. 네. 내 말 명심하시라고 그랬지 남자 없다고 남자 있으면은 엘만 만들으라고. 엘만 만들지. 남자 인생 조지지 마세요. 왜 나는 조진 적이 없습니다 보살님 그러나 엄마 사주 문제니 우리처럼 세다 보니 남자들이 다 죽어요. 웃음이 납니까. 웃음이 납니까. 저 남자는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만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남자 항상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 예. 항상 친구라도 항상 옆에 동무라도. 오빠라도. 엑스 동생이라도 언니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알아들어요? 아 주변에 남자들은 있는데 내 눈에 들어온 남자가 아니 그러니 내 눈에 들어온 남자가 있다 치더라도 남자 만나지 마시라고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남자 만나서 또 솥단기 걸잖아. 솥단지가 뭔 말인지 알지 남자랑 또 집에 한 집에 살면. 그런 생각 추워도. 아 조용히 하면 들어와 씨발아 좀 졸라게 말 많네 씨발. 남자 만나서 또 솥단기 걸잖아 사람 일은 모른 거야. 솥단기 걸면은 엄마가 또 상처를 또 받는다고. 그러니까 엔조일로 만났을 때는 오래 가. 친구로 만났을 때는 오래 가지만은 엄마가 또 솥단기를 걸면은 또 엄마 사주에 남자가 또 보내. 그럼 엄마가 또 상처받겠지. 또 애들은 애들 들어. 우리만 또 둘째 그 나네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큰 애들은 또 우리만 또 개로 나네. 또 남방 사네 또 엄마 마음을 진짜 그 애들의 마음을 문을 닫아 버릴 거야 막 두려워서 말을 하는 거고. 천하 없어도 내가 보장을 하는데 지금 가게가 새까맣게 보여요 엄마가 하는 가게가 그러면 손님이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 터가 죽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가게 새까맣는데 어떻게 손님이 들겠니 그치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엄마가 가게 와서 좀 비방 좀 이따 가르쳐 줄 테니까 비방 해놓고 나면 내년 3, 4월 달이나 돼서 그 가게 나갑니다. 내년 그리고 엄마가 운이 들어와요. 삼 년은 내가 진짜. 내가 죽어야 되나 약 먹고 내가 약 먹고 죽어야 되나 내가 없어져야 되나 핏 눈물을 흘고 살았어 삼 년간을 그쵸 핏 눈물 그 자존심에 아까 백화점 들고 맹품병만 사던 사람이. 맹품반지만 사던 사람이 찌그러져 가지고 뭐 말하는지 알겠지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돼서 나를 찾아온 거야. 근데 내년부터 다시 남비가 이제 없었 없잖아 엄마가 죽을 거 작년 수 전에 재작년이 죽을 거 사람이 집에서 한 사람이 나가버렸잖아 집알로 바람이 피어서 나갔잖아 그래서 엄마는 살았잖아 알았지 돈 잃고 남편 잃고 그러나 엄마 목숨은 건진 거야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엄마 고생은 끝인 거야 여기서. 앞으로 괜찮아요 앞으로 괜찮아 우은 그럼 우리 아들 대신 직장생활 하라고 그러고 제 생각은 그거 가지고 좀 바탕 돼가지고 편의점 2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거 가지고 시작을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대개 하세요. 나중에 우리 아들 장학 안 먹고 주려고 예 주대 아들만이 성격이. 삐 같아요. 지금 이게 여기에요. 삐치라는 거 내가 미리 삐치라는 거예요. 엄마 성격이 뭔 말인지 알아요? 삐 그리고 사람 내리 깔고 엄마 나한테 지금 내리깔지는 않았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엄마 사람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아들어요? 제가요? 예. 조용히 하고 곤치세요. 좀 기며 다 가르쳐주면 좀 곤치세요. 남다를 남다를 딱 대했을 때 처음에는 좋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남다를 갔다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어떡해. 대한민국에 나 진짜 쓰러지면 없는 거야 책임질 거야? 대한민국에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언니도 그만큼 노력하고 나서 노력하고 나서 언니가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언니도 남자 개무시했어요. 개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편안한 웅지가 울타리가 필요했던 거고 편안한 공간이 필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어요? 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삐 알아듣겠어요? 이거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 엄마 아까 그랬죠. 난 냉정하지 않다고. 아니요. 많이 냉정해요. 저 냉정해요. 예. 이제 인정하시네. 저 냉정해요. 아까 냉정하지 않는다고 했어 저한테요. 그렇죠? 이제는 인정하시네요. 왜. 이게 엄마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내년부터 아까 그랬잖아 삼 년 전에는 응 접시 코받고 내가 죽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었다. 정말 여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정말로 내가 최악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삼 년 전에. 네. 그렇죠? 내 말 틀렸으면 따져도 되고. 그렇지? 말씀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올해만 잘 버티고 넘어가시고. 이 월달까지 잘 버티고 넘어가셔서 엄마가 다닌 무당 우리 같은 단골래가 있다면 홍수매기는 꼭 하셔서 가시고 삼배풀이는 꼭 하셔서 가시고 그러고 나면 괜찮고 가게 팔리고 내년 오 월달이나 유 월달이나 돼서 조그마한 그 편의점 하나 해서 사부잡 사부잡 내 용돈보리 하면서. 하겠어요. 해요. 가서. 우리 아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들은 언제 장가 가요? 아들은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어요. 없는 애한테 나를 테스트합니까? 그저 여쭤봤잖아요. 미안해. 소리 질렀어. 나 이미 딸려서 그래. 지금 아들이 상처가 너무 깊어. 그래서 여자라면 다 노를 하고 있어. 지 스스로가 문을 닫고 있어. 그렇죠? 왜?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겁나. 웃음이 나니? 응? 그렇죠 이거로. 그니 그 상처도 엄마가 풀어주세요. 그 상처를 풀어줄 사람은 엄마고 단골에 가서 있다면 엄마도 빌 겸 아들 다 빌어주세요. iye цик caso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움으로 해받고 n 최고다. 이 책은 Star Trekansen 바 approximatelyılan 고려한 것이다.